오늘 한세시럽의 대안주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역시 한세시럽처럼 낙폭 과대였던 종목,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첫 번째 신세계인터내셔널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의류 OEM 호황이 예상이 된다. 역시 괴를 같이 하는 영업무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신세계인터내셔널과 영업무역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세시럽처럼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꽤 많습니다.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이 한때 관심을 받았다가 요즘 좀 소외되어 있는 분위기였는데 주목을 다시 받네요, 김민수 대표님. 일단 안 간 게 뭐가 있을까라고 시장에서 찾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전에 살짝 화장품도 반등 시도하고 의류 쪽도 들어가는데 왜 신세계인터내셔널은 둘 다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못 갔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반발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의 분위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패션 쪽 라이프스타일이 한 70%가 좀 넘고요. 화장품 쪽이 한 30%가 좀 안 되는 그런 구조 쪽에서 이어가는데 특히 신세계인터내셔널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인터내셔널이다 보니까 명품 수입하죠. 거기다가 매출 나오는 기조 보게 되면 해외여행도 못 가는데 명품이라도 사자라는 수요 때문에 이쪽 관련된 매출 괜찮고요. 게다가 또 브랜드가 자주라고 있죠. JAJU. 이게 이마트가 보시면 한 코너에 이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렇죠. 코너를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꾸준하게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할 게 화장품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 예전에 잘 알려진 브랜드 중에 하나가 비디비치라고 있었는데 써볼 수는 없지만 좋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그래도 계속 매출 나오고 괜찮은 모습들이 있는데 면세점 매출이 딱 끝나다 보니까 여기서 타격을 받아서 이쪽 브랜드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로 이번에 출시를 한 게 스위스 퍼프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위스요? 이름이 좀 약간 웅대하죠.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럭셔리입니다. 유기농이고요. 천연재료 쓴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육성을 계속 시도하면서 중국 진출하겠다는 입장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비싸겠죠. 그만큼 고가의 화장품 쪽을 공략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또 비싼 게 더 잘 팔리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기대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 교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그래도 기대가 되는데 막상 실적을 보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집니다. 일단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영업이 한 900억 대, 한 160%대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존의 2019년 코로나19 전보다도 괜찮다고 하게 되면 지금 12개월 선행 PR 13배 정도 되는데 과거에 20배 넘었던 수치에서 많이 저렴해진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받게 되면 반발매를 좀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요즘 신세계가 좀 힘듭니다. 잘 못 올라가는데 신세계 지주사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까지도 생각하게 되면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신세계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해 있고 주가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이번에는 김병수 피비님은 영업무역까지 오셨어요. 네, 한세시럽이 OEM, ODM의 강좌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영업무역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세시럽이 한 10% 이상 올랐다가 빠질 때까지 영업무역은 한 4% 정도 움직임이 좀 둔했습니다. 영업무역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아웃도어 전문 OEM 업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아시다시피 노스페이스랑 파타고니아를 이쪽에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님께서 13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선행기 중 PER이 6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아닐까 극도로 저평가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OEM 산업이 호환기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영업무역의 PER 6배 수준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에서 29%가 늘어나서 1,400억 정도가 됐는데 이때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이를 대략 20% 이상 오르게 되면서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영업무역이 코로나19의 여파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라고 표현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OEM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2%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분기 영업이익률이 24%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새 계속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역대 최고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OEM 업체에서 중요한 3분기 재고율 같은 경우에도 올해 3분기 재고율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원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낮은 베트남 노출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생산 거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북부 및 방글라데시의 영업무역의 공장들이 좀 있는데 이쪽은 코로나19의 초기에는 그렇게 크게 코로나19가 번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코로나19 초기에는 피해가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주요 생산 지역이었던 방글라데시 이쪽이 조금 코로나19의 피해가 낮았고 사전에 선적을 예약을 진행해 놓았기 때문에 운송 지연도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한 생산 인력 구조주정까지도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업무역도 한세실업과 함께 OEM 업체로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 진행하시면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세실업과 역시 과외를 같이하는 OEM 전문 업체인 영업무역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짧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 많네요. 차트를 보게 되면 52주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이 거의 올해 쪽에 최저치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라서 4만 원대를 넘어서긴 했지만 3만 7천 원대가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올라서 4만 1천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4만 1천 850원 이하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다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그 위에인 4만 7천 원을 말씀을 드리고 이쪽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으로 손절가는 바로 아래점인 3만 7천 원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4만 7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차트 보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많이 내려왔네요. 네, 답답한 걸 뚫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이요? 그냥 바닥입니다. 그러니까요. 더 표현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변화 나오게 되면 그래도 이제 3천 선 들어가는데 좀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지는 해주네요. 네, 그게 예의겠죠. 지난 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그냥 14만 7천 원대 정도로 매수과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그렇게 많이는 안 잡았습니다만 아마 16만 5천 원대가 1차 저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자는 입장 쪽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한 18만 원대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손절가는 14만 6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한세 실업의 대안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영업 무역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고 요즘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흐름 한번 잘 태워서 수익을 걷어보는 결과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이제 간단히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3천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는데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동안 조종을 많이 받았던 신사업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쪽이 오늘 좀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또 시장에서는 좀 시속 게임은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은 오늘도 여전히 좀 허수남매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김병수 피비님은요? 요새 미중 대결이 조금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반등이 있을 거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ummit是... 안녕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